아 진짜? 아 벌써? 아 벌써 2학기야? 아 시간 왜 이렇게 빨라? 벌써 2학기래 얘들아. 자 9월달 모의고사를 준비하고 있는 고1, 고2 친구들께 이렇게 캐스트로 인사를 드려보겠습니다. 벌써 2학기입니다. 그리고 벌써 9월달 모의고사에요. 자 제가 학습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 솔직히 말하면 어떤 특정 과목 한국사나 통합사회나 아니면 어떤 뭐 동아시아 세계사나 이런 교과적인 그런 학습법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가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제가 미술 선생님이 아닌데 그림을 그려볼 거야.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먼저 진짜 날씨 덥습니다. 그죠? 와 이거 촬영일이 지금 아직 9월 되기 전이거든요. 8월인데 제가 여름방학 특강 한참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의 선배들과 함께 현장에서 여름방학 특강을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너무 덥습니다. 아 진짜 이제 지구가 너무 아픈가 봐. 너무 덥고 습하고 여러분들은 고3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벌써 체험하고 있잖아. 뭐를? 벌써 지치죠? 느껴지잖아. 공부가 결코 쉬운 게 아닌 거를 우리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떠합니까? 제가 미술 선생님으로 짜잔 하고 변신해볼게. 자 선생님께서 미술 수업 시간이에요. 저는 미술 선생님이 아닌데 미술 수업 시간에 얘들아 자유롭게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합시다. 예를 드는 거야. 제가 학창시절에 제가 음미채를 잘했거든요. 저 음악, 미술, 체육 잘했습니다. 김종웅이 국영수는 못했는데 저 국영수 진짜 못했거든요. 국어, 영어, 수학은 못했지만 음미채는 잘했어요. 그래서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지나서 하는 얘기지만 제 친구들이나 저를 좀 오랫동안 본 친구들 부모님도 마찬가지인데 아 얘는 체육 같은 거 했으면 잘했을 텐데 체육을 얘기 되게 많이 한다. 아 쟤는 차라리 체육할 걸 그랬어.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 아무튼 음미채를 잘해서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자 제가 그래서 이제 도화지 종이 꺼내놓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사람 얼굴 그려야지. 사람 얼굴 어떻게 그릴 거야?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릴 겁니까? 한번 보세요. 저는 학창시절에 수행평가라고 하는 그 실기평가라고 했지. 우리 때는 실기평가라고 했거든. 실기를 볼 때 이제 그림을 그리잖아요. 제가 사람 얼굴 그려볼게요. 방법을 두 가지를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첫 번째. 눈부터 그릴까? 코부터 그릴까? 제가 한번 그려볼게. 아니 음미채를 잘했다고 했지 제가 미술 전공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어요. 얘들아. 어른이 되고 나서 성인이 되고 나서 그림 그려본 일이 없잖아요. 못 그려. 걱정하지요. 기대하지 마. 음미채를 잘했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제가 눈부터 그려볼게요. 사람 눈 그리는 거 진짜 어려운데 눈. 1번. 눈부터 그려볼게. 눈, 코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집중하지 마. 부담스러워. 빨리 건너뛰기 해봐. 눈. 눈. 눈썹을 이렇게 그리고. 눈썹을 그리고. 눈썹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눈을 그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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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렇다고 합시다. 눈 이렇게 그렸어. 코 그래야지. 코. 코를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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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그렸다 합시다. 그렇다고 합시다. 그리고 입도 그리겠지. 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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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그린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그렸다 합시다. 뭐 이제 귀도 그리고 이렇게. 얼굴을 그리겠죠.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머리도 있을 거고. 그러면 막 이렇게. 어. 좀 통통하시네. 막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합시다. 어. 자. 이제 방법을 바꿔볼게. 이번엔 그러면 윤곽선부터 그려볼게. 귀도부터. 두 번째. 구도부터 그립니다. 제 등판이 보여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보세요. 딱 이런 거 하잖아. 아아. 이런 거 하잖아. 미술하시는 분들. 그럼 도화지가 있어. 그러면 일단. 십자리 그려. 그럼 내가 얼굴을 그릴 거야. 그럼 얼굴 어떻게 그릴까. 아.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다 내 얼굴을 그려야지.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그리기 시작하죠. 얼굴형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린다고. 미술학원 다니신 분들은 알아. 이렇게 얼굴을 그리네. 그리고 나서. 어. 그럼 눈 라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할까. 그럼 코는 여기서 자를까. 아. 그럼 코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눈을 이렇게 그려. 그리기 시작해.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려요. 어. 그리고 코. 코 이렇게 막 그려. 입술을 이렇게 그려. 어. 코가 이상하네. 그리고 와서 이제. 이렇게 그리잖아. 물어볼게. 이게 완성도가 높을까. 이게 완성도가 높을까. 물론 지금 그려진 것만 보면 이게 좋은가. 어. 좀 이상한데. 아니지. 내가 얘기하고 싶으면 그게 아니야. 어. 무턱대고 눈부턱 그리면은 이게 잘 안 맞을 수 있다고요. 물론 좀 잘 그렸네. 암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뭐야. 전체 구두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훨씬 더 완성도가 높다는 거예요. 어. 이렇게 그리면은 지금이야 이렇게 그렸지만 이게 좌우대칭이나 이런 거 이렇게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치. 아. 물론 이게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거지. 실제 그림 실력이 뛰어나거나 많이 그린 친구들은 그냥 아무거나 그려도 다 잘 그립니다.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해서 제가 얘기하신 것보다 그림의 완성도가 높아지려면 구도부터 이렇게 잡는 거예요. 구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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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아. 도화재 안에 내가 여기서 사물을 그릴 건데 여기서 해가 이렇게 들어오는 걸 따지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원뿔을 그렸어. 그림자가 이렇게 지겠네. 이건 다 구도를 그리고 이렇게 그리잖아. 그런 것처럼 구도를 어떻게 잡고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그 그림의 느낌도 달라지고요. 그 그림이 전하고자 하는 바도 달라집니다. 해서 내가 이 도화재 안에 여기다가 사물을 놓을 것인지 여기다가 인물을 배치할 것인지 그럼 내가 이 프레임을 이렇게 짤 건지 저렇게 짤 건지 여기에 따라 느낌이 달라진다고. 완성도가 달라진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공부 마찬가지로 내가 고1이라고요? 고2라고요? 구도를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턱대고 그냥 막 시작하는 게 아니고 뭔가 생각하고 한번 짜보는 거야. 짜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완성도를 높이지 않겠냐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진짜 그림을 잘 그리는 만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 혹시 지금 고1이에요? 아니야. 고1인데 아직 시간 많이 남았는데 뭘. 고2예요? 고2면 뭐 아직 선배들 아직 수능도 안 왔는데 뭘. 과연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 결과값을 만들 수 있을까? 봐봐. 여러분의 학창시절과 수험생활 이미 수험생활입니다. 고등학교 자체가 그냥 수험생활이니까. 그 수험생활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계획자며 어떻게 틀을 잡을 건지를 생각함에 따라서 여러분의 남은 수험생활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진짜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닫힌 것만 빨리 해야지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하는 것과 한 번쯤 시간 갖고 멀리 본 다음에 아 나는 수험생활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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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서 이렇게 준비할 거야. 물론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안 됩니다. 사람 인성이 그렇게 되면 다 성공할게? 안 돼. 안 되더라도 그렇게 계획을 짜고 하는 것과 계획 없이 그냥 하는 것과는 정말 다릅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 왜 했다? 9월달 모의고사를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9월달 모의고사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훅 갑니다. 여러분 이제 중간고사 보겠지? 2학기 중간고사. 그럼 추석 연휴 끝나고 하잖아? 2학기 김혜고에서 봐야 돼. 끝나고 나면 깜빡하잖아? 지금 고2는 진짜 깜빡! 어? 나 고3이네? 지금 고1 친구들은 깜빡! 어? 어? 선배들이 졸업해? 어? 뭐지? 이렇게 될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빨라지거든? 그 가운데 아까 제가 그림 그린 것처럼 일단 구도부터 잡아보세요. 즉, 여러분의 남은 수험생활 고3 때까지의 인생 라이프를 한번 짜보는 거야. 그냥. 재미삼아서. 물론 그거 한다고 하루 종일 그거만 하면 안됩니다. 짧게 집중해서 한번 짜보시고 그런 뒤에 여러분의 수험생활은 역으로 가는 거지. 예를 들어 줄게. 봐봐.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야. 김종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 선배들한테 이런 얘기 가끔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0대예요. 20살이야. 나는 30살 때 10년 단위 이렇게 왜 인생 계획표를 짜보잖아요. 제가 이거 언제 제일 많이 할게. 제가 30대 때 이런 걸 제일 많이 한 거는 여러분들 모의고사 볼 때야.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모의고사 볼 때 시간이 진짜 안 가는 거예요. 딴짓 할 수는 없잖아. 진짜로 모의고사 시험 보는데 감독을 들어갔어. 감독 들어와서 뭐하게? 그냥 인생 계획 짜는 거야. 그냥 계속. 31살 때 뭐하고 31살 때 뭐하고 31살 때 뭐하고 이런 해보는 거거든? 그러면서 그냥 종이 한번 써보는 거죠. 뭐 2000몇 년에는 31살 그때는 32살 이때는 뭐하고 뭐하고 써보는 거야. 똑같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30살에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그려보는 거지. 30살의 김종국은 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여기서 아이들이랑 뭐뭐뭐 하고 있을 거야. 교사 몇 허봉 정도는 됐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지금 20살이야. 그럼 20살이 30살 거를 계획을 했으면 내가 교사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28살 때는 뭘 하고 27살 때는 뭐하고 26살 때는 뭐하고 24살 때는 뭐 21살 이때는 군대 갔다 오고 군대는 인생에서 아무튼 값지는 경험이지만 이거 군대 갔다 오니까 그럼 20살 때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가 나오잖아. 그치? 거꾸로 가볼까? 여러분으로 대입해봅시다. 내가 고3 때 수능을 봐야 돼. 내가 지금 고1이야. 또는 고2야. 그럼 수능 때까지 남은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때 이만큼의 성적을 올려서 여기에 이제 랭크를 하고 싶어. 그럼 그 단계별로 내가 여기서 달성해야 되는 과업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도대체 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올 거 아니야. 이해 돼? 오늘 하루를 여기서부터 계획 짜는 게 아니고 일단 내가 되고 싶은 것부터 일단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거꾸로 가면서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루 일과를 짜보는 거예요. 왜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했다? 고3 아이들한테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아니 진짜로 고3 아이들한테는 이런 얘기 안 해. 오히려 재수생이나 고3 아이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하죠. 수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능 끝난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계획해봐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수능 때까지 시간이 있잖아. 그러니까 수능 때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 내가 하루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면 될지를 한번 짜보는 거예요. 구도 잡는 거잖아.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인생을 내 인생을 이쁘게 이렇게 만들고 싶어. 짜보는 거야.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왜냐고요? 내 인생이니까. 내 인생이니까. 얼마나 재밌어. 그래서 이런 시간을 한번쯤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겁니다. 한국사는 이렇게 하세요. 통합사회 이렇게 하세요. 동아시아 이렇게 하세요. 세계사회 이렇게 하세요. 그런 과목별 학습법이 궁금하다. 요 요 9월달 모의고사 대비해서 고3 언니 오빠들 고3 형 누나들 거기에서 제가 교과별로는 설명이 났으니까 교과별 학습법이 궁금하다. 거기 가서 보세요. 근데 그거 너무 수능형이잖아요. 도움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제가 지금 여러분께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요거야. 그래서 한 번만. 하루 종일 걸리는 거 아니야. 길어봐야 한 시간도 안 걸려. 딱 한 번만 집중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언제까지? 수능 때까지. 그렇게 구도를 잡아보고 계획을 세워보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하셨죠? 자 제가 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의 미술 시간을 가져가면서 인생의 구도를 짜보시길 바라고 저는 긍정의 힘으로 여러분을 응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메가서디 김종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